인상의 찌드린 인생 인상의 찌드린 인생 인생의 찌드린 인생 인생의 찌드린 인생의 얼굴 얼굴 그대로 묻어나와 그리고 마음이 늘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불안한 인생만 살았나 봐 불안한 인생만 여자로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먹고 여자로서 한 번이라도 남자가 사준 옷 입고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아 참 여자로서 참 모진 고생했구나 마음의 고생도 못 들게 했고 또 가슴아도 많이 했구나 참 참 우리 한국 엄마들은 다 저러나 또 중국 엄마들은 다 저러나 엄마는 중국 딱 말투가 나와 중국 말투가 안 나와야지 내가 중국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말투가 중국인데 중국이나 하면 그거는 그냥 쉬워하는 거고 그치? 엄마는 중국 말투가 나와서 중국에서 그래도 한국에 왔으면 성공을 하다 했지 뭐야 인생이 중국에서도 성공 못하는 인생 한국에서도 성공 못하는 인생 피에 맺힌 인생산에 살았다고 보면 되네 근데 내가 한 번 말을 한 번 해 볼게 참 눈썹을 찍다보면 참 그런게 많은 거 같아 오늘은 이런 사람이 오고 오늘 이런 사람이 오고 찍을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참 왜 그냥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망나이 서방을 만났나 봐 망나이 서방 망나이가 뭔 말 하냐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자를 여자 취급을 하지 안하고 인간 취급을 안하고 와이프를 와이프 취급하고 아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아내 취급을 안고 돈보리 취급 자기는 놀면서 자기는 놀음 할 거 놀음 하면서 자기는 술 마셔가끔 마셔가면서 기집질 해가면서 엄마는 그냥 나랑 같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너는 내 돈 필요할 때 돈이나 벌어서 주고 내 놀음돈이나 대주고 엄마는 빨리빨리 돈 벌어서 내 자식들하고 잘 살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노력한 것 뿐인데 신랑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 긴 거만 대답하셔 채 시집가서 6년도 웃어본 인생이 없었다 그래 6년이라도 2년도 그런 생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6년도 시집가서 6년이면 그래도 여자친구 행복해야 되는데 6년도 채 그런 인생을 못 살고 4년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왜 그 말을 하냐면 이미 내가 6년이 왜 됐냐면 6년 무릎에 신랑은 나하고 이미 남남이 되어버렸고 엄마가 신랑한테 공포 속에서 살았던 엄마가 되어버렸어 맞아요 엄마가 원래는 그냥 남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못한 성격이었지 하고 사는 성격은 못됐고 냉정한 성격은 못됐는데 너무나 주녹든 인생을 살다 보니 엄마 마음이 변해버렸다 말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 그 전 남편한테 겪지 말아야 될 내가 겪을 다 겪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지 알지 이렇게 표현할게 지금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대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야 그치 그러다가 내 머리는 이 벽에 물건이야 그렇게 표현할게 내 머리는 벽에 물건이라고 다만 때리는게 그사람 손에 닥힌 두루 때린거라고 엄마를 그러는 인생 잘 벗어났어요 정말 잘 벗어났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머리에 타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거야 그리고 아저씨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했어 그냥 그렇게만 때리는게 아니라 지근지근 사람을 밟아 어? 그냥 그만 그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얼굴이고 눈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대로 밟아 배고 만약에 그러다가 오작 육파라 터지면 어떻게 할라 했을 뻔했냐고 어떻게 그런 엑스엑스 같은 남자가 다 있어 엑스 같은 씨발 같은 새끼가 내 말 틀렸나요 맞아요 그런데 엄마도 잘못한게 있어 뭘 잘못했냐 엄마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엄마도 그렇게 어쩔수 없는거 나도 알아 점을 보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엄마도 그렇게 인생 살았지만 아이 7살 8살 9살 10살 엄마 그 아이가 엄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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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요 아들 하나 있어 아들이 엄마 그늘에서 그때 무렵에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라야 그러면 아기 어렸을 때 애기 낳아놓고 엄마가 장사를 했든지 직장을 다녔든지 엄마가 품으로 애기를 낳아서부터 편안하게 엄마를 안고 키워본 적이 없단 말 엄마를 하는 겁니다 응 왜 남편이 돈을 안벌다 주니까 내가 돈벌을 가야되니까 애기 줄 시간이 어딨어요 애 오는거 띄워놨고 맨날 나가고 그니까 맞죠 맞아요 그쵸 그다보니까 애는 애들어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애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있어도 뭔 말인지 알지 그 무서운 아버지를 애가 찾겠어요 엄마를 찾겠어요 엄마를 찾잖아요 그치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있을 때도 공포스러운 애를 엄마가 이혼했을 때 데리고 왔으면 좋으래 아저씨가 애들 갖고 미끼를 삼은 것 같아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나 엄마한테 욕을 못합니다 어? 너 어? 가려면 너 애기 못 줘 엄마가 애기 뻔히 못 두고 간다는 아저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걸 갖다가 말로 담보 삼았고 믿게 삼았다가 말을 하는 거에요 그쵸? 예 그리고 아들한테 이혼했을 때 말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네 엄마 돈 불러 갔어 얼마 있다 올 거야 너네 엄마 돈 불러 갔어 그리고 애가 징징글고 울며 싸대기 때려 가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 개 막내 아저씨가 예 어린이한테 엄마한테 했듯이 공포스럽게 하해 가면서 예 머리 쳐가 가면서 엄마만 머리 상처에 있는게 아니라 엄마 아들도 머리 상처에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요 아들도 내 체에 이십다가 되기 전에 열일곱이 되기 전에 엉? 아들도 아버지한테 맞아서 머리에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긋고 있어 머리에 상처 여기도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것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온 투석이 상처야 아버지한테 맞은 상처가 어? 근데 때린 상처는 심은 가리면 없어지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어? 그래놓고 너네 엄마가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항상 인식시켜준 사람이 당신 전 남편이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 엄마는 지금 순간적으로 아들한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응? 내 아들이 엄마한테 모르겠어요 내가 영어로 두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2, 3년 전이나 2, 2년 전이나 조금 조금 그나마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그 전에는 엄마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엄마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했어 당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니가 무슨 엄마냐 엄마 노릇어야지 엄마지 맞아요 그쵸? 거기에 한마디도 못하고 말대꾸도 한마디도 못하고 생기생활을 사는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아줌마였습니다 그쵸?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 아들한테 엄마 맞아 신랑한테 맞아 무슨 뜻인지 알아? 아들 똑따라 엄마 보고 물어 쪽팔려 누구한테 말을 못해 맞아요 어? 우리 아들이 나 이렇게 욕해요 네 누구한테 말할 거야 친정 오빠한테 말할 거야 친정 언니한테 말할 거야 어? 친구한테 말할 거야 어? 말 못하죠 창피스러워가지고 응? 그나마 엄마가 한 7년 세월 8년 세월 9년 세월 죽도록 데려와서 정말 마음속으로 사죄하는 사죄를 애한테 몸으로 보여줬을 거야 그니까 아까 2년 세월부터 조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진아 아빠랑 성격이 똑같아 왜? 어렸을 때부터 진아 아빠한테 배운 거 이거 밖에 안 배웠는데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애가 벌써 엄마를 대할 때 눈에 화기가 나와 화기가 뭐냐면 쌀발해 눈길이 변해요 눈길이 변한다고 도끼가 변한다고 사죄기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순간 내가 말 잘못하면 나 죽일 것 같아 아들이 저거 아버지하고 똑같아 눈 변하는 거네요 그니까 진아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식이지만 자식한테 큰소리 한번 못 치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큰소리 쳤다가 또 옛날처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응? 훈계해 니가 뭐 애미야? 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제야 애미 노릇하려고 해 니 했던 대로 해 딱 그렇게 되들어 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맞죠? 응? 그러니 나 엄마한테 지금 XX를 못 찾고 아저씨한테는 XX 찾는 건 왜 엄마가 가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도 아저씨 눈에 띄면 엄마 죽거든 네 맞아요 죽으니까 못 간 거니까 어?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아들을 안 버리고 데려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어? 이제는 엄마의 그 속사정을 이해했다면 응? 다 자기 버리고 갔다고 자기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14살 때 직장사원 했으면 우리 엄마 평생 엉망하고 살았겠네 못해준 우리 엄마는 응? 오직했을까 자식이 학교 못 보내주고 객기 생활을 보냈을 때 내 엄마 심정은 오직했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 또 피눈물 나거든 응? 그 성향이야 그쵸? 그러니 오늘 들어서서 응? 솔직히 엄마를 대면 잠도 잘 안 와 잠도 잘 안 오고 깜짝깜짝 깨 맞아요 잠 깊이 못 자요 어 그리고 내가 잠을 자면서 내 머리 위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나도 머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나는 잠을 자는데 위에는 생각을 하고 자 조금만 인적기 있어도 못 자고 막 잠 들려면 힘들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무서워 잠자는 것도 무서워 잠이 안 누르니까 무서워 응? 그리고 새벽만 되면 왜 이렇게 깨? 응? 그래서 멍이 또 앉았다가 또 누워있다가 또 멍이 앉았다가 누워있다가 멍이 안 됐다가 누워있다가 내가 이런 생활을 화장실 저기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어? 남편복 없는 녀은 자식복도 없는가 그게 딱 엄마의 인생입니다 아닙니까? 하기는 옛날 속담이 딱 그런 말이 있대요 신랑 덕 못 보면 아들 덕도 못 본다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살면서 자꾸 그걸 느끼는거 응? 근데 나는 아들이 무서운게 정말로 지가 죄를 싫어하는 지는 아버지 성격을 점점 변하고 있어 닮아가고 있어 응 많이 많이 니가 욱한 성격이 있어 단 5분만 참으면 돼 10분만 참으면 되거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거든요 더들마가 니 100가지만 시할리고 니가 행동을 해라 맞죠 아무리 화날때도 100가지만 시할리라 근데 걔는 백실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도 안 시할라 한실 여유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못 말하면 이거 던지기 바쁘려고 이러고 있어요 맞죠 이거 엄마라도 엄마 자신을 욕하고 싶은건 아니겠지만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이것은 봐주지 마세요 그냥 또 안 봐주면 불명히 때리고도 남을 아이야 이미 엄마가 때렸어 그리고 엄마한테 감싸주고 있는거 아들여고 자기 흉 아들 그나마 덜 흉먹게 만들라고 근데 우리 별상이야 말해 이미 때렸다고 어 그리고 벌써 엄마가 저기하면 아이가 벌써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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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스럽게 집안을 공포 공포스럽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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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때는 애가 돌발 행동을 할 때 되면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좀 정신 그런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 마음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고 엄마가 말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왜 정신과 상담하라 그래 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으로요 응 그러면서 엄마 전화 봐요 응 이렇게 몸 한 줄 알죠? 근데 처음에 아파가 그럴 때는 성문병원을 한 몇 번 가서 하지만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언제 한 번 집에서 문짝도 다 뜯어버리고 컴퓨터 다 내동기 치고 난리를 지어가지고 그때 제가 지나간 다음에 얘기했거든요 너 이러면 같이 못 산다 너가 아버지 낳았는데 근데 네 아들 돼가지고 네까지 낳았는데 이러면 네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네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네 살고 난 내 대로 살고 그러면 네가 아버지한테 살더니 그러면 네 자체 생활을 해라 내가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얘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에 걔 보고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엄마하고 같이 병원에 가자 병원에 앉아 심리상담하는 데 가서 상담 들어보자 엄마 내가 지금부터 한 말 잘 들어 엄마 노후 대책 잘 세우나 왜냐면 이 아이가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마음 상처를 빨리 받은 아이야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여기서 마음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 한번 나한테 데리고 오셔요 내가 점으로 심리상담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풀어줄 거니까 빼줄 거니까 안 그랬다간 훗날 엄마 이 아이한테 마저 죽어 엄마 이 아이한테 마저 죽는다고 그런데 이런데 오는데 오늘 일하러 갔다가 일이 맞던 찬혜가 집에 들어왔어요 내 나오기 전에요 그런데 데리고 오고 싶지만 이런데 간다 하면 안 가려 그래요 솔직히 내가 말해 볼게요 네 엄마 내 아들이 내 아들이라서 내가 못해줘서 어쩔 수 없이 거두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나도 시험이 달려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하고 도망가고 싶잖아 아들을 못찾는대로 꽁꽁 숨어버리고 싶잖아 맞아요 엄마 마음이야 그게 지금 엄마 마음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보살님 나 솔직히 아들이 뭘 못할 필요 없다고 응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신랑한테 전 남편한테 이 모진수목 받고 신랑한테 엄마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쫓겨서 나왔어 쫓겨서 나왔어 다식도 그냥 냅두고 엄마 빈 털트로 쫓겨서 나왔어 쟤 남은 그 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엄마가 조금 안심 놓고 살만하니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지금 아버지 행동을 똑같이 엄마한테 하고 있어 지금 어? 그래서 지금 빨리 상가본에 살림내어나오면 나 혼자 살면 좀 편하고 싶어 근데요 이런 애는 절대 결혼시키지 마세요 미안해요 결혼시키려면 나이를 많은 여자를 시키세요 결혼시키려면 좀 안 나을까 싶어요 아니 엄마처럼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미안해 똑같이 그 여자한테 해 똑같이 해 의심병에 의체증에 다 해 그러면 그 어떤 딸 누구지 귀한 딸 도질 일 있어 미안해 엄마한테 어? 그니까 그냥 엄마 이 아이는 또 사주가 우리같은 공치를 세는 애야 내가 유튜브에서 절대 이런 말을 잘 안하거든 네 근데 오늘 좀 하게 되네 네 이 아이는 많이 빌어 줘야 되고 이 아이는 가끔가다 기신도 보내내고 그래서 한 번씩 꿈도 이상한 건 꿈도 꿀고 그럴 거고 엄마는 원래 중국이 아니야 북한이야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긴 거만 크게 말해 네 오늘 원래 북한에서 넘어가서 중국으로 갔는지 원래 조상은 북한에서 했었다 그래 응 조상이요? 어 그럼 엄마가 들었을 거야 그냥 여기서 빨리빨리 안 나가니까 끊어지니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같은 가물도 많고 이 모든 것을 다 엄마 탓으로 돌리고 지네 아버지한테는 꼼짝도 못한 것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훗날 늙으면 지네 아버지한테 불명이 꼼짝도 안 갚으면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엄마가 한 번씩 그냥 엄마는 인간 하고 싶은 내 아들한테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눈이 뒤집어진단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이 뒤집어져 그래서 절대 뭐 이거 해라 저 해라 강요 안 해요 그거를 엄마는 어떻게 참고 살거냐고 강요 안 해요 어 나는 그래 그렇게 아버지가 키워놔서 이렇게 막내처럼 만들어 놨다 지더라도 지 인생까지 지가 물론 화를 낳겠지 마음속에 엉망은 있겠지 어 지라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지도 지 친구들은 잘살고 지는 그렇게 태어난 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건 얼마든지 이해하겠지만 내가 엄마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 내 엄마한테까지 때리는 때리는 애는 그런 사람 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생각해 어떻게 부모를 때려 어 죽어야지 내 말 틀렸나 그래서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언제 한 번 때리지는 못하고 우리 아들 생길날에 나는 그 영원에서 24시 하고 오늘 저리 일어나면 지금은 몸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도 내가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엄마랑 되면 여기서 느껴지면 숨이 안 올라가요 그냥 한번 응응 웃어요 그냥 그렇게 눈물만 고여가지고 잊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몸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일도 많이 못하는데 전에는 24시 하고 밤에 어떤지 2시 한도 못 자요 그러면서 이따 날 집에 와서 아들과 반찬하고 밥 해놓고 준비해놓고 밥주를 나가면 밤 10시 11시 집에 돌아오고 집에 와서 씻고 이래고 저래고 밤 1시 2시 되면 그 자서 5시까지 자고 5시 일어나서 또 하고 이렇게 한 면에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지는데 절대로 이 자식하고는 같이 사시면 안 돼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가서 절대로 같이 사시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술만 이럴 때서 술 한 잔 먹었을 때는 절대로 피해 나와야 돼 알았지 그냥 나는 절대로 애들을 갖다 혼내 낀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엄마가 살라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 대신에 정은 홍복 줘 그냥 정은 주되 응 같이 옆에 절대로 붙어있지 마 그리고 엄마가 이제는 내년 내후년에는 돈은 있으면 뭐 할 건데 어 문서 잡을 운은 있어 뭔 말하는지 알지 네 문서 분명히 집으로다 문서 잡을 거야 문서는 잡지마 문서 잡아서 좋은 집에 살면 뭐 할 건데 내 아들이 계속 막내인 짓 하면은 엄마 어떻게 살 건데 어 차라리 초과집에 살아더라도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 노릇하고 살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엄마가 버렸다면 오늘 또 난리 났겠지 이것도 다 날라갔겠지 네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망하려면 지 애비를 엉망해야지 응 그렇게 저기 애비하고 연락 끊고 살지 않지 응 그냥 마음속에 엉망도 근데 단 이것은 있어요 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맞았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야 우리 엄마 내려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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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말을 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 하소 애가 상처가 이렇게 너무너무 깊게 됐소 어 그니까 이 상처는 오늘 점봤다고 해서 빨리 풀릴 상처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 엄마가 그리고 애가 심장이 무척 안좋아요 이 아이가 엄마 아들이 심장 쪽으로 좋은 거 안정적이게 아악 마음심 아악 마음 편안하게끔 항상 해줘야되요 얘가 마음만 불안하면 지가 눈이 뒤집어져요 그니까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불안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가 이 정신이 지를 놔버려요 그때 엄마는 무조건 무조건 칼 집에 있는 거 다 연장 도구 다 감추셔야 됩니다 아쉽겠죠 응 그리고 내년에는 문서 잡을 우리는 있으니까 그 문서 잡아서 뭐하려고 응 잡아서 아들 주려고 나 사는대로 살다가 빚 갚다가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한가지 하고 싶은 말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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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만약에 엄마가 여유가 된다면 여기 꼭 수술하세요 퍼셔오라고요 네 엄마가 다 간상은 좋은데 여기가 돈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간상에 내가 오늘 저물보다 간상점은 이렇게 일반으로 왔을 때 간상점은 보지만 이렇게 저물보다 간상점은 안 봐주거든요 오늘 처음 받은 거예요 이거 코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코 낡었거든요 계속 세워주세요 세웠어요 잘했어요 이거 꼭 세우세요 그래야 엄마 돈 안 빠져나가요 엄마는 집까지 돈 벌어서 다 다 다 버렸습니다 제가 버리기는 버렸는데 돈이 안 붙어요 길거리 다 버렸다고요 이미 이것을 진작 메꿨으면 좋았을 거예요 진작이요 네